아 좀 상처받네 코트를 상처 준다 아니잖아 애들아 애들아 코트를 웃겨라지 코트 난도지락이 아니잖아 상처 주는 건 좀 아니잖아 아니 니들은 웃긴데 나는 안 유쾌하다고 나도 순정이 있는 사람이다 애들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코트를 웃겨라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코트를 웃겨라 한석창 대노극 한창석 대노극 아마 부베형이죠 또 부베오빠지 앓타주고싶샷 부베오빠지 앓타주고싶샷 채팅창 웃지 말라고 좀 이런거에 그러면은 당신이 이런거를 애초에 안하게끔 금지어로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왜 꼭 싫은 척하면서 그걸로 삶을 연명하세요 부베형 참 대단하다 싶어요 형님 보면은 진짜 네 큰일날 자 2567님 빠는 아닌거 같은데 왜 울어 오오오오ко ze 이 시ㄱ야 너 같으면 나 얼빠년으로 만드는데 눈물이 안 나오겠냐 이씨 네 내가 집이라도 짜 kid 지금 이 상황을 넘어 넘어갈 수 있지 이 멍청한 새끼야 하면서 아 이 새끼가 이렇게 조리들리면서구나 그때 어 마숑 현배 하트코트 빅현배랑 코트랑 사랑한다는 건가요? 현배가 조용히 좀 살아 아 병신 자 이응이응 턱살 이쁘게 쪘네 어 코트 방송 켰네 턱살 이쁘게 쪘네 오늘 아 너무 이쁘게 찐거 아냐 턱살하고 가슴살에 비비고 싶네 뭐 어떻게 안되요? 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는 남자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들 수가 있어 너네가 자꾸 막 그 왜곡된 성역으로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나 솔직히 좀 많이 엮여 이런 건 좀 아니지 얘들아 진짜 아니 너무 성적 수치심 들어서 다른 걸로 웃겨주면 안될까나 이런 걸로 치킨주고 싶지가 않은데 너를 치킨 주잖아 그럼 다른 새끼들이 또 나를 성적 대상화 시켜가지고 나보고 딸치고 막 이상한 짓다 짓거리 한단 말이야 얘들아 하지마 ㅇㅇㅇㅇㅇㅇㅇㅇ 네네들이 아하고 지랑한다 ㅇㅇㅇ 같은 거 아니야 ㅅㅇㅇㅇㅇ라 나도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 부르다가 해갖고 했는데 주불자네 이런 모습 처음 보지 너도 왜 그냥 이 ㅅㅇㅇㅇ라 네네들이 울렸잖아 개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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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너희들이 울렸잖아 걔뻔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오빠 여기서 이렇게 말려줘야라지 꼬꼬까까? 꿀기도 약초 2행시 약초로 2행시 해보겠습니다 해 봐 약 약 약발방에서 형님이 사회적 약자는 희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 초 초 초원이 달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나가 존나게 듣기 싫어 맨날 초원이 하잖아 내 새끼야 노래할거야 차라리 기공의를 하지 맞죠? 하나 오일 고 오 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이 영화에 관련된 그런 거였나봐죠? 제가 장애를 희화하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런 휘팔님 내가 너무 높은 마음으로 찾아봤나? 어 아니에요 오빠 저 갈게요 야 인사도 하지 말고 가 자 그녀 방종 후 피눕 핥 하 아 씹 돈 벌기 힘드네 아 내가 뭐했다고 여지젖대 망상 돼지새끼 아 씹 어떻게 하지? 아 시청자들 눈치도 존나 보이고 돼지새끼 때문에 아 씹 코트를 웃겨라지 코트 난도지락이 아니잖아 부탁 좀 할게 좀 마상 입을라 그런다 얘들아. 자 불족발 배달의 민족 블랙리스트. 그래 널 위해서는 야 시바 불족발 해. 원래 뼈가 없는데 이 시바들. 가뜩이나 양도 적은데 이 시바들. 뼈가 이렇게 큰게 들어가 있어 이 시바들. 이 시바들 원래 이전에 하면 안그랬는데. 이 시바들 안 되겠다 전화 한번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배달을 진짜 뭐 많이 시켜먹었는데. 네. 그 부족발 있잖아요. 네. 야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 존나 웃겨. 네. 네. 뭔 유세윤 염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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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나가노 코트 속마음. 네. 네 돌아갈래. 이건 좀 센스 있었어. 이건 좀 센스 있었어. 피나 시점. 아니잖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잖아 이거. 상처 주는 건 좀 아니잖아. 아니 니들은 웃긴데 나는 안 유쾌하다고. 이건 좀 심하다. 하지마 친구야. 나도 순정이 있는 사람이다 얘들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 싹 다 기록해. 핀 미담. 태훈이를 아냐고요. 내가 본 돼지 새끼 중에 최고였어요. 핀 마담. 내가 알던 돼지 새끼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 최고의 돼지가 되는 게 또 괜찮지. 코트 건강. 네. cnn 속보로 촉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부인에도 지금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cnn 보도를 거듭 부정하면서 지금 원산 체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애새끼 같을 수 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방송 끝나고 먹는 음식이 존다 맛있어요. 지져도 라면은 못 끊을 것 같아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근데 나 지금 밀가루랑 튀김 음식 안 먹어. 지금 웬만해선 안 먹어. 캠을 바라보며 잘생긴 모습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알았어. 이게 똥내야. 그렇지. 이게 똥내야. 이게 가냐, 얘들아? 얘들아, 이게 가? 이게 똥내야. 똥내는 이게 똥내야. 이게 똥내라고, 얘들아. 이게 똥내라고, 얘들아. 이게 똥내라고, 얘들아. 인정? 인정? 얘 치킨 주자. 웃겼어. 솔직히 웃겼어. 친구야, 웃겨서. 얘 기프티콘 하나 줄게. 랄프랑 둘이 있을 때. 형님. 바지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진짜. 야 얘 주자 고정닉 뽀 랄프랑 둘이 있을 때 얘도 줘라 랄프야 나는 전형적인 어떤 그냥 키오코드로 어거지로 억지 웃음 짓게 할라 그럴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유튜브에서 수익 안 나와가지고 울었을 때 있었거든 편집자 얼굴도 못 주면서 그러던 진짜 가난한 시절에 야 이거를 가지고 써먹다니 진짜 대단하다 너 콧박이구나 고백받는 피나 시점 피나야 사랑해 disturb 응 어 준비했었는데 에서 나는 안 돼가지고 으흐 여자한테 욕하는 코트 인성 지금요? 네 야 이 개새끼야 아니요 야 이 개새끼야 조카다 새끼야 미친새끼야 조카다 새끼야 미친새끼야 아 제가 여자한테 이렇게 욕을 심하게 했네요 아니 욕을 이렇게까지 했었나 내가 조금 그러네요 예 유튜브 시절이군요 믿을 건 가족분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셔서 저희 아버지가 카톡 프사 관리를 하셔서 아니 저 할머니가 야단치셔서 아니 저 할아버 야 알아들어 이 씨XX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네 얘들아 코트 식사 후 만족의 댄스 후배배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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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작아요? 적당할텐데 자 복소님 어서 오세요 후배배빵빵빵 씨발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아주 간단한 마술을 보여드릴건데 자 먼저 왼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원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주세요 들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새끼들 다 비용신입니다 왜 따라해요? 찐따새끼들 연극이 끝난 후 어 그래 피나야 잘 들어갔어 야 너 마지막 연기 좋더라 야 지금 너 때문에 갤쥐 되고 지금 네 힘이 떡상했어 야 조만간 이걸로 컨텐츠도 더 뽑자 야 너 좋더라 그래 그래 다음 정혜인 삼행시 정말 왜 이래 해 헤어져 우리 인 인사도 하지 말고 가 인사하지 말고 가 코트를 진짜 위로해줬던 건 이런 제사 저도 싫어요 제가 뭐 금은보화를 달랩니까 저 여자들한테 뭐 저랑 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디가서 뭐 주제팍 못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자신의 위치에 안 맞게 허황된 욕심이 있습니까 그저 방송 끝나고 처먹는 거 그 이슬을 위로해줘요 와 이거 뭐야 내가 이런 말까지 했었어? 난 미친놈이구나 야 이거 다 억었네 이거를 와우 야 이런 것까지 찾아내면 어떡하니 친구야 이런 내가 이런 말 했구나 뭔지도 모르겠어 다음 코트 정자 브이로그 내 정자 찔끔 쓱쓱쓱쓱쓱 아 씨 이거 또 휴지에 쌌네 이 개 이거 씨 아깝네 야 좀 약간 좀 그 하아 치킨 받을 수 있었는데 뒷심 부족이야 아 아까워 코트 학창시절 장기자랑 노래할 때 오시메테요 시메테요 수는 부쿠미요 부쿠노낙크니 디레가 이루요 아니 야 이 개새끼야 나 애니 본 적 없는데 뭔 갑자기 무슨 일본 노래를 내가 애니 노래를 불렀대 내 이미지가 그런가 난 일본 저기로 완전 오덕 새끼들은 답이 없다 아니야 나 도쿄 구울 노래야 니네가 레전드네 나는 그 본 적 없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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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를 보고 있는 난 원피스도 안 봐 원피스도 안 보고 나는 그 보노보노까지만 봤어 옛날에 어 애니메이션이라고는 아니면 난 좀 약간 수준 있는 거 베르세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인투더스톰 악인은 없어 야 코트야 이 밥 다 됐으니까 와서 밥 드세요 한석규야 야 개퇴진 새끼야 그릇에다 코 박고 쳐먹으면 맛있냐 오잉 이 개퇴진 새끼야 너는 이 새끼야 너는 이 놈이야 이 새끼야 네 코트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코 운 띄워주세요 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울을 끌었다 코트 고백 수준 리얼 실화냐 진짜 세계강 최강자의 고백이다 그 찐따같은 코트가 맞다 진짜 코트는 전설이다 시이바 새끼 코트 형의 레전드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화를 바꿔주세요 받을게요 어 받게 누구라도 받습니까 예 누구든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감정이 안좋아 그건 옛날 일이고 오오오 코인베 누구든지 뭐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bj분이 인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인사하시죠 음 아 예 오랜만입니다 아 아따 아이씨 왜 저때 재밌었어 나도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최군한테 근데 저때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혐오하던 지코 형이랑 이제 지코 형 내일모레 보러가네 또 합방 많이 했어 지코 형이랑 은근히 참 희한해 어 아 지코 형이랑 잘 통해 어 잠방 때 넌 제발 고백해서 혼내주지 마세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혼내주려고 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선을 지킵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랬나요? 언행 불일치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걸 가져오니?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 싹 다 기록해놓으니? 어디서 이런 키워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적시적소에 쓰는 거야 친구들아. 참 대단하다. 피나의 실제 속마음. 아 그래. 뭐 선배 좋은 사람이고 나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거 아는데 내가 선배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받아주지 않았을까? 아유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냐고 쪽팔리게. 왜 이렇게 사람이 눈치가 없어? 아 참... 이 영화 제목이 뭐예요? 제가 꼭 봐야 될 필수 도서 같은 영화 같은데 이 영화 제목이 뭐죠? 결혼식 날짜 잡은 코트 얘들아 이거 저기 저기 저 주제가를 주라고 어? 니코니코니 아빠 와시는 니코니코니 러브니코 와 씨 토 나오네. 내가 저 지랄까지 니코니코니 이ười이 punkt ÄIZ 씨 bald 에欢 내가 싫어요?yorsun 약 15일 약 15일 나에게 지금 사과하게 미안하다 내가 그쪽이 좋아하는 걸 왜 사과해야 되요? 남자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 만약 사과를 해 아니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 감치세요 사과해요 나한테 제가 뭘 그렇게 잘 코트루께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트루께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코트루께라 안녕 이게 똥네야 그렇지 이게 똥네야 이게 가야 얘들아 얘들아 이게 가 이게 똥네야 똥네는 이게 똥네야 똥네는 아잖아 이게 똥네라고 얘들아 인정? 인정?